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혼내주러 왔습니다 착하게 하시면 바쁘게 혼내드려야죠 과정에 비해서 맛있고 딱 혼내주세요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파스타 가게 가서 파스타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도 좋은 일에 동참하는 그런 파스타 가게가 있습니다 지금 SNS상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인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도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착한 파스타 가게 사장 오인태 사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만 되게 젊으십니다 저 올해 서른다섯입니다 서른다섯 살이고 지금 착한 파스타 가게가 이름도 착한 파스타 가게입니까? 아니요 이름은 다릅니다 이름은 어떻게 저희 진짜 파스타입니다 진짜 파스타 네 맞습니다 진짜 착한 파스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희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식 아동들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파스타를 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은 저희가 딱 한 달 조금 안 됐고요 얼마 안 됐군요 네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빠르게 퍼진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 결식 아동 청소년들에게 파스타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 사실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왜 빠르게 확산이 됐을까요? 저희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는데 기존에 이제 다른 저희 나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퍼진 적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기대도 안 했었어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지나가겠지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 이미 이전에도 다른 좋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소방 공무원들 이제 테이블 무료 해주고 있고요 식사 아 소방관들에게도 테이블 무료 네 그리고 헌혈증이랑 파스타랑 교환해서 그거 이제 올 초에 처음으로 이제 기부 한번 했고요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후원팔찌 구매해서 저희 2주년 기념일 날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그런 활동은 물론 그 세상에 많이 알려진 것을 의도해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활동들은 별로 안 알려졌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안 알려졌는데 결식 아동들에게 주는 무료로 파스타 제공하는 것은 갑자기 많이 알려져서 사장님도 지금 놀라신 상태죠? 저희도 되게 많이 얼떨떨해하고 있죠 저희도 분석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이러지? 저희가 SNS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와서 제가 어려운 사람이에요라고 본인이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을 어떻게 알고서 무료로 또 그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같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고서 VIP카드 이런 걸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SNS 보고 오시는 VIP 고객들이나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은 식사 후에 저희가 꿈나무 카드 확인을 하고요 그 후에는 저희 VIP카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이디어를 받아서 만든 건데 꿈나무 카드 거절에 대한 경험들의 아이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SNS상에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 제작하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꿈나무 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고객한테 나가는 쿠폰이랑 똑같이 생겨서 가까이서 보지 않나라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꿈나무 카드 일단 그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잘 아시니까 어떤 카드인지 각 지자체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결식아동이나 결식우리아동한테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드인데 이게 지자체마다 금액이 조금 많이 틀려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 5천 원 정도 되고 지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기도 하고요 그 카드 한 장에? 네, 맞습니다 또 아이들이 그 카드를 만약에 내게 되면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다라는 걸 또 사실은 대외적으로 알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카드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나 차라리 안 쓰고 말지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VIP카드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부터는 저희 꿈나무 카드 제출 안 해도 되고요 바로 그것만 보여주면 패스입니다 VIP카드만 주면은? 네, 대부분 아이들 얼굴을 기억을 해요, 저희가 네, 그러면 지금 진짜 파스타 가게 지금 VIP카드 관련해서 안내문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진짜 파스타 가게 그 인근에 사는 아이들이 주로 오겠네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인근에서 많이 안 오고요 저희가 지금 선한 영향력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게 처음 방문했던 아이들 이유가 좀 크거든요 멀리서 와요, 성남에서, 경기권에서 와요 저희는 이제 생각을 크게 안 했었는데 저의 생각에는 고작 파스타 하나 먹으려고 되게 먼 길을 오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 저희와 같이 동참하는 매장들이 이제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친구들 좀 편하게 해주려고도 지금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생각해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처음에 저희한테 동참해 주신 분이 문자 마지막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파스타 제공하는 걸 보고 동참하신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줬다 네, 문자를 주셔서 그 단어 그대로 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선한 영향력이 지금 SNS를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편지도 보냈다는 기사 제가 봤어요? 네,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제도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감사 내용의 편지였고요 저희 나름은 그 편지를 보고 되게 많이 위로를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진짜 파스타 공동운영자에게도 감사와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보내셨고 오인태 대표님이 수신인으로 돼 있네요 네, 네 저 편지 받았을 때 정말 보람이 느껴지셨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알고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그렇죠, 청와대에 전화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퇴근 시간이라서 전화를 안 받아서 나중에 저희 명함주지 행정관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 행정관님께서 이제 연구인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도 좀 전달을 해 주시고 그런데 그 얘기 이제 딱 듣고 나니까 저희들끼리도 좀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알아달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그리고 편지도 좀 장문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여태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좀 많이 힘들게 시작을 해서 위로가 엄청 많이 됐었어요, 저 현재는 그게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부분 선한 영향력 그 일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오 대표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그 선한 영향력에 감동받고 감화되고 동참하고 있고 그런데 동참하신 분들은 어떻게 동참하는 겁니까, 진짜? 파스타 와서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매장이나 아니면 저희 SNS 계정에 이제 상호명이나 제공 음식 또는 뭐 방식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저희가 따로 뭐 단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스로 이제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공동체라고 하는데 4차까지 지금 발표를 했고요. 155개 매장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한정되지 않고 인테리어, 아이들 주거 환경 개선이나 위생, 미용, 식당 그리고 뭐 교습소까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오고 있어요. 오 대표님은 아이들을 위한 5가지 제안 이런 걸 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아이들을 위한 5가지 제안. 이게 저희가 5가지로 나누기는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들어올 때 아무런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와서 편하게 주문하고 편하게. 눈치 보지 마라. 네, 눈치 보지 마라가 제일 큰 요지죠, 저희는. 눈치 보지 마, 눈치 보면 혼나. 금액 상관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얘기해줘. 또 눈치 보면 혼나. 매주 월요일은 쉬고 일요일은 5시 반까지만 영업을 한다. 다 먹고 나갈 때 VIP카드죠? VIP카드 한 번만 보여주고 미사 한 번 보여주고 가면 좋겠다. 매일매일 와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말고 웃으며 자주 보자. 오 대표님, 부자 되려고 돈 벌기 위해서 파스타 가게 하시는 게 아니군요. 아, 아닙니다. 저 돈 벌려고 해요. 저희 영리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버시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모을 때 생각했던 게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고 적당히 가져가자인데 지금 좀 저희가 힘들다고 안 하면 나중에 벌어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손님들이 좀 기다리는. 맛집에 흔히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우리 진짜 파스타 가게도 와서 손님들이 좀 대기줄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원래도 대기팀이 한 서너 팀이 있던 매장이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죄송할 정도로 조금 많이 서세요. 후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후원 물품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이 물품으로 가능하고 현금으로도 가능합니까? 저희는 원칙적으로 물품만 받습니다. 물품만? 어떤 물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식재료에,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받는다고 한 건 없고요. 그냥 보내주세요. 본인들이 하시는 거에서 보내주시면 소금도 왔었고 음료수 아이들한테 나눠줄 음료수도 오고 비누 이런 것도 오고요. 그리고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돈 모아서 과자 이런 것도 조금 보내주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아마 우리가 준비했던 영상인 것 같은데 말이죠.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떤 물품들이 후원으로 들어오는지? 이건 저희 신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좀 효과감까지 입고 그런 건 아닙니까? 바로 저겁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택배 보냅니다. 양파도 오고 말이죠. 저런 거군요. 됐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저 마크는 어떤 뜻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봤는데 선한 영향력. 저거는 마크는 다른 뜻은 없고요. 저것도 저희가 이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선한 영향력. 저희가 디자이너가 따로 없어서 저것도 이제 지인한테 재능 기부받아서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을 조금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부자 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한 달에 가게에서 얼마 갖고 가시고 지금 어디 사십니까? 한 달에. 한 달에. 그러신가요? 아니요. 뭐 한 달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사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굉장히 적게 가져가고요. 지금 미성동이라고 옛날에 신림동 쪽에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돈 벌려고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돈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진짜 부자가 이미 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오인태 대표님 한 사람이 아니라 오인태 대표님의 마음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다.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이미 부자가 되신 거고 하시고자 하는 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마치 내가 선의를 베푸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우리 오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도 오늘 절로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 배우신 거죠? 그렇죠. 기본의 틀은 어머니, 아버지죠. 제가 기사 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평생 기부하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집도 고쳐주시고 아버님께서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행동으로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드렸고요. 오대표님 나오신다고 해서 오대표님 좋아하는 노래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짜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코믹한 이미지에 놀아줘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참 가사가 신경을 올리네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노래 힘들겠지만 형도 그런 때가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중에 크게 하늘 보고 한번 웃어보자 고 대표님 만나고 이야기 들면서 저도 참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도 혼내주러 한번 꼭 가겠습니다. 진짜 팟사 가게 돈 맛 좀 보게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진짜 팟사 가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가서 많이 먹고 또 물품도 후원하고 마음도 후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기회 한번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의 사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